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에서는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의 그 목적이 있으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해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NSC 회의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 사망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SC는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유효한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C 논의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1부 효력 정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연합 정보 감시 정찰 투입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기시다 총리 주재로 NSC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